뭐 먹고 다 먹었어? 빨리? 뭐 먹을 거야? 팻만 먹지 말고 자꾸 이 통조로만 먹으면 안 돼 응? 자꾸 이런 것만 먹어버렸다면 다른 걸 못 먹어 살을 하고 같이 먹어야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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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비 많이 온다 오늘 피가 많아 피가 나서 추워진대 응 고등어 고등어도 먹고 구워왔는데 대가리는 뭐 대가리는 안 먹어요 저도 잘 안 먹고 안 먹어 왜 먹어 하려고 자 설마 가져왔잖아 응 설마 가져왔지 응 자 자 응 응 응 응 응 됐어 뿌려서 응 먹어 먹어 응 응 비 많이 와 비 많이 오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들어가 위에 애기들은 하나도 없다 이리와 먹어 한 그릇만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이리와 빨리 빨리 응 응 응 나 먹어 수자 수자 아이고 또 응 응 또 어디가 응 응 응 피난 나온 사람 같네 보따리 보따리 응 응 응 응 피만이 와요 어 어 나 두니피 담았는데 까리 안 맞으라고 어 다 놨다가 누가 담았나 응 응 응 응 응 먹었어 먹었어 형이 잘했네 자 잘 까리 안고 안고 안고도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야 사려 안 먹으려고 자꾸 간식만 먹으려고 해서 아줌미가 그렇게 버렸뜨렸다는데 어떡해 쩔쩔 굶다가 간식 몇 개 먹고 버티고 사료는 죽어도 안 먹고 이제 노는 것도 안 통해 너도 한자리를 많이 안 줄거야 빨리 와 나 하느폰 받으니까 일로와 비바비 누렁이가 없다 요새 만져봐야지 닫혔나 안 닫혔나 알지 일로와봐 일로와 맞았어 일로와 아이고 꼬리 봐봐 그거 비맞아 일로와 아이고 꼬리 꼬리 봐봐 꼬리 어떻게 갈래 비와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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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느낌 야, 구름호 해봐. 구름호. 왜? 뭔 일 있었어? 알았어, 안 만졌겠다. 아이고, 이렇게 까칠해, 애들이. 그래도 다행이지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얘는 이렇게라도 해줘서. 포스 다 먹었어? 한 세수는, 밥 먹으면서 세수는 한 세 번 해요. 세수하고 또 먹고, 세수하고 또 먹고, 세수하고 또 먹고. 이렇게 숨었어요. 앞에 여기가 주차장이어서, 주차장이어서 자.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내 다리 밑으로 숨어가지, 저도 놀랬어. 그랬어? 왜 굴렸어? 많이 먹었어? 까리. 까리. 비가 많이 온다. 이제 범위에 올랐나봐. 까리야. 많이 안춥지? 응. 근데 장성애는 이제 눈 좀 올 거야. 응. 꼭 4월달에 눈이 왔잖아. 응. 꼭 먹어. 아, 다리야 좋다. 우리 아저씨 언니도 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 응? 나하고 이렇게 30분 빌면 좀 더 할 수도 있고, 좀 더 들을 수도 있는데, 일할 시간이 아저씨 언니한테는 힐링이다. 좀 귀뚱이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아리야. 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게 살아. 사람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야지.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대우받는 집에 태어나고. 그렇지? 우리 까리. 우리 까리 착해서 그럴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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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은 만질 수가 없어 다친 듯 다 나졌네 다친 듯 다 나섰어 잘했어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물만 잘 먹으면 되는데 생수를 안 줘요? 생수를 생수만 주면 안 먹어 아잼이 다리 밑에 있어? 봐봐 봐봐 괜찮아 자 잠들어 왔다 갔다 앉다 왔다 핸드폰 꺼야 돼 자꾸 보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자 거기 안 뺏겼지 또? 게임 뜨거워서 아 아 비가 맞아서 목내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저 몰래 어 놀래 또 먹어 그 앞에 박스로 아이스박스로 크게 해줄게 미안 빨리 먹고 들어가 비 맞았어 아유 어디서 먹지 저렇게 와서 먹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밥 주면 밥이 없어요 어 먹어 먹어 미안해 아이들 많이 못 봐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저를 또 쳐다봐 먹고 있네요 아유 뭐라 올라가는 길인데 이거 아냐 여기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찍고 싶어도 사람 죽겠네 그래 여기도 먹고 있네 아까도 없더니 여긴 없어요 여기 사료가 엎어져가지고 비와가지고 비꼬치면 치워져야 돼요 아휴 밑에서부터 저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내 애들이 발판 발에 물이 젖었긴 하는데 아휴 그래도 이렇게 놔도 해 굳이 반은 하고 반은 안 하면 좋지 아 아 당연히 여름이 힘들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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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아 아 아 야 네 몸이나 좀 어떻게 좀 닦아봐 어디 흙담에 있다 왔냐 진짜 꼬질이 너 너무 드러웠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왔어 어디 있다가 아유 참아 사람도 성격 틀리듯이 쟤네들 성격 틀려요 얘네들 고양이들도 동물들이 동물들이지 동물들도 성격이 다 틀리더라구 아 마스크 벗으니깐 내 김이 보이네 왜 먹고 들어가 이렇게 아이스박스로 해주면 좋긴 좋은데 턱이 없어져서 애들이 좀 비를 맞더라고 또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또 괜찮고 또 내가 자주 가려줘야 된다고 정성은 비가 자주와서 이렇게 아이스박스로 다 교체해 줬어요 한참 여기는 비가 한 번 오면 계속 며칠을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턱에 나서 이제 비도 안 맞을 것 같아 옛날에 조금씩 쳐들어가고 그러는데 아이스박스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침 났다니까 돌려 돌려 놓고 요즘 바빠가지고 그냥 밥을 막 달려가서 막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서 집안일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아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마음이 안해요 피도 안 먹게 앞에 창도 내려서 해놨고 아 진짜 누나 해봐 내가 한 이틀 바쁠 것 같아서 몽땅 졌어요 몽땅 제가 못 내려오니까 아이고 남쪽으로 갈게 아시박스 지금 또 주셔가요 큰 거 또 조금 며칠 뒤따 또 해줘야 되니까 아유 좀 많이 줬어요 왜이렇게 아시박스 지금 또 주셔가요 큰 거 한 잔 맛볼 것 같아서 우리 아기 들어와서 좀 먹었나봐 여기 턱까지 해놓으면은 배도 안 맞고 좋죠 이걸 이렇게 아이스박스로 만들어가자 했었더니 기분이 좋네 아이고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미안해 아휴 힘들어 오빠야 아이칼이야 아름이 가 아이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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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고 오냐고 정리하고 오냐고 늦었어 미안해 좀 늦었네 아 미안해 일로와 일로와 저기 앉아 아휴 앉아보자 아휴 일로와 아이칼 야구이 기다렸어? 아휴 아구이 기다려 초조이 가봐 아깝게 나있지? 아구이 아기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리고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두 개 생각해야지 아휴 병안에 그치? 아휴 병안에 그치? 나전이가 너무 찡정하니깐 아휴 병안에 그치? 병안이 좀 묻었네 아휴 병안에 그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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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무사히 진짜 설 잘 보낸 명절 떡집 잘 팔았네요 아휴 원래는 그 당일 되면 제가 못 줄까봐 신랑한테도 얘기했지만 신랑이 먼저 뻗었어요 아휴 저는 이틀 동안에 조금은 잤는데 신랑은 아예 못 자고 저는 좀 자가지고 그나마 안 자겠는데 하 미리 위에 있는 애들은 밥을 많이 썼어요 하여튼 다행히 그래도 밥이 조금씩은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더 주고 까리한테 왔는데 까리가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 늦어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애가 나도 추울 때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도 안 추워요 새벽에 일하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아휴 네 지금 안 추워요 됐어? 많이 먹고 우리 까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아휴 우리 까리가 원래 뼈만 좋아했는데 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이제 거의 12살이다 보니 못 먹더라고 이 사료도 이제 불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휴 세월에 뭐 저거 아프고 근데 식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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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졌어 한 20배속 빠진 것 같아 아휴 걷지도 못하고 마비와 가지고 직직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랬는데 하 좀 많이 관리하고 조금 또 진짜 10분의 1 제 몸 생각해서 앉아있고 이런 언니 언니 동생들한테 시키고 정말 이렇게 하고 하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까리한테 밥까지 주네 하 매번 못 졌거든요 우리 신랑이 두고 무슨 진짜 바쁜일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미리 많이 갖다주고 근데 까리는 까리가 문제 까리는 지켜가서 이렇게 자야되는 거야 아 잡아 구가 맛있어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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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많이 기다렸어 어? 비 맞았네? 어? 비 안 왔는데? 이리와 나 여기 또 다쳤지? 못 만지게 이리와 빨리 와 아휴 알았어 안 만질게 아휴 다들 명절 차례 음식 차리느라 고생들 하시죠? 저는 차례 음식은 못 차려요 솔직히 말해서 힘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고 그래서 충실하게 제사 때만 정말 딸이 부러지도록 동네 잔치를 해요 다 나눠 먹어요 한 20명 정도 와요 다 나눠 먹고 이제 낙골당이 지금 이제는 명절 때는 이제 차례 지내야 될 때는 정말 못하니까 낙골당이나 가고 이렇게 해요 정말 매번 일어나지 못했는데 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관리를 했더니 조금 그나마 수울했네 다들 힘드시겠지만 며느리들 다 힘들어요 뭐 대한민국에 명절이 없었지는 한 변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저희 세대 아 저희 세대 까지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세대는 이제 다 외국 문화 저기 해가지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금방 급하게 동네 분들이 이모 언니 오빠들이 너무 많이 이것저것 갖다 주셔서 진짜 진짜 풍족하게 먹고 또 김치를 갓 겨울남 김 배추 묻혀가지고 금방 가져왔더라고 막 부랴부랴 막 대고파서 한 세 수저 먹고 꼈는데 이제 막 트름이 나네 가리 천천히 먹어 이리와 그래도 미친 분들 때문에도 유튜브에서 살고 이 현 여기 세상에서는 또 우리 제가 좋아진 분들 때문에 살고 선물도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휴 미안할 정도로 들어오는데 감사보다 다 했고 더 해야죠 또 갖다 주면 더 해야 되고 따야 되고 당연한 거죠 너무 그냥 바라지 않고 들었는데 막 너무 과분하게 너무 많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음 배부르게 또 밥도 먹고 오고 그랬네요 어 잘 먹네 올까리 잘 씹어먹네 네 괜찮아 없어 다 갔어 이제 봐봐 이제 봐봐 다 이제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다 다 끝났어 다 다 끝났어 아우 빨리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내일은 내 삐져가지고 지금도 나 혼자 삐졌다 노래도 먹고 가서 조심시키 아직 안꼬언니 다겨야되겠다 안꼬언니가 아니구나 안꼬지 니가 언니지 아재언니가 대파 니가 둘째 응 안꼬가 셋째 막내 내 제일 힘들어. 기옥이가. 너무 힘들어. 같이 있어. 모두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모르겠어.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서 몰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참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진짜 숙제도 한참 못들어다녀서 해야 될 것 같고 벌써부터 또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가 또 밀려오네요.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해야 되겠죠. 감사하신 분들도 많고 인사도 다 해야 되고 더. 어쨌든 즐겁게 행복하게 추석 아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별 탈 없이 유튜브 상에서 또 뵈고 뵈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세요. 인사 좀 해라. 고맙먹고. 응? 인사 좀 해. 애까리야. 응? 애까리. 인사 좀 해. 응? 인사 좀 해라. 애까리. 인사 좀 해. 안 한대요. 하늘 안 먹었는데 저도 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아휴 요새 내가 너무 바빠서 안 만지고 애까리. 애들. 어찌 거기 가지마. 왔다 왔다. 왔다. 왔는데. 또 굉장히 강아지가 다니는 것 같아요. 아휴. 참 되게 하면. 이즐 나는 애들이 왔다갔다. 여기는. 차트카라. 跈 beet Even. 여기는 추паival가 있더라고요. 사 처음 구매한 Bus . 나 혼자 아무도 안 입었거든요? 그런 거한테 또 강아지를 걔네들 이렇게 이 무견대로 또 돌아다니는 거 같아 저번에도 몇 번 내가 미안하지만 또 찾는데 고양이하고, 고양이가 한 끄자고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고 또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 아니야?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틀 날짜고 했는데 이제 가다가 말은 하루라고 했는데 며칠 쉴 지 모르겠는데 안 힘드네요 다들 고생 잘했어요